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황태선 7단, 황혐 2단, 박승문 3단, 하호정 추단. 박승문 3단과 하호정 추단은 4대 지휘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태현 4단도 보이시는데 지금 대전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정원 초단도 대전 출신 기사죠. 소봉수 9단도 보였죠. 이창호 9단과 남치원 초단, 권감룡 6단과 공현진 초단은 8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 팀이 지금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면 활기찬 대국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 장면인데요. 왼쪽에 김승준 5단과 이지원 초단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단정한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김동엽 6단과 조용숙 2단의 모습이죠. 조용숙 2단과 김동엽 6단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김동엽 6단이 아마추어 시절 때 같이 보고 발동을 했던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100번의 김승준 5단과 이지원 초단이, 흑번에는 김동엽 6단과 조용숙 2단이 자받게 되었군요. 김승준 5단은 지금 신세대 4인방에 들어가는 막간 기사죠. 그렇죠.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기록에는 김명미 남하삼단과 개시에는 전영주 양이 수거하고 계십니다. 이 바둑은 제한시간이 5분에 40초 초 읽기가 3번이 주어지죠. 지금 현대바둑답게 화점으로, 양화점으로 더워갔죠? 네. 현대바둑은 다케미아 구단이 화점 보석을 아주 널리 퍼뜨려서 현대바둑이 총알을 할 수 있는 화점 바둑입니다. 지금 걸쳐갔는데요. 걸쳐간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받는 수도 있고, 저렇게 협공할 수도 있겠죠. 네. 협공한 수는 세력을 중지한 수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지원 초단의 모습입니다. 이지원 초단은 93년에 입단을 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죠? 이지원 초단은? 오늘 양 대국자를 보니까 신세대 기사와 중견기사와의 대국이 아닌가 하는데요.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력적으로 봐서는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김승준 4단이, 5단인가요? 그쪽이 유리할 것 같은데. 이 페어바둑은 또 팀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과 얼마나 잘 맞느냐가 중요한 거죠. 일단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밑으로 날일자로 뒀는데요. 그 수는 실리를 중시하자는 수입니까? 조금 이체로운 수죠. 네. 저 수는 우리 고유의 순장바둑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날일자로 쓰여갔는데요. 그 줄 안 두게 되면 흙 쪽에서 그 자리를 두게 되겠죠? 네. 그 자리도 좋죠. 네. 그 자리도 좋고 상변 쪽으로 바로 침입할 수도 있겠죠. 발빠르게 또 둘 수도 있겠군요. 지금 날일자 한 걸 손 빼고 같이 또 날일자로 벌려갔습니다. 그 수로는 보통은 그냥 봤는데요. 일단 감각적으로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그런 수입니다. 일단 저렇게 교환이 되면은 지금 흙이 작수한 그 옆에 작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삼삼으로 지켜봤죠. 지금 대국 장면이 보이고 있죠. 지금 초반이라 아주 아직은 시간 아직은 조용합니다. 여기서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이라면 지금 한 칸 띠는 수하고 네. 화변 쪽으로 날일자 정도로 견실하게 지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바둑은 소모, 외모 안 나고 팥점만 나왔죠. 한때 그 지금까지도 유행을 하지만은 굉장히 유행을 탔었죠. 그리고 요새는 또 소모도 간혹 보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보통 이렇게 효공한 것은 세력을 쌓을 때 순수하고 할 수가 있죠. 그냥 봤더라도 또 다른 한 판의 바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정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대국자의 기풍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이쪽으로 정석이 이루어졌고요. 큰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가운데는 큰 곳이죠. 여기서 보통은 그냥 받는 건데 아래의 자로 이 수는 이제 우리 고유의 바둑인 순장 바둑에서 유래된 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현대 바둑은 이렇게 두는 게 많죠. 이 수의 또 장점은 이 밑에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이 흙의 약점으로 돼 있죠. 이 수로는 이렇게 두는 것이 보통의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전 것 같이 두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 두 칸 벌릴 여지가 이쪽 모양의 균형이 잡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두는 수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선악을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감각적으로는 좀 낯설은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왔는데요. 바로 받을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 수로는 그냥 삼삼을 지켜주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침입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뒷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이 돼서는 또 좀 편한 의미가 있죠. 결국은 이쪽을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이쪽으로 띄어갔는데요. 이 수는 어땠습니까? 이 수로는 이렇게 지키는 것도 견실한 방법이죠. 이쪽으로 띄는 건 나중에 침입수라도 있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침입수가 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를 놔야 되는데 이쪽 방면에 들어가는 약간의 맛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두는 수도 좋은 수군요. 이게 견실한 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전체를 폭넓게 두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전 진행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밀었는데요. 그 수는 흙의 근거를 없애자는 수인데요. 일단 포석인 만큼 발빠르게 두고 싶기도 한데요. 그 수로서는 우산기 쪽에 걸쳐서 두는 것이 보통인가요? 정리하는 것이 보통의 감각인데요. 지금 초반에는 백이 조금 이상 감각이 좀 보이긴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나 본데요. 시간이 짧으니까 일단 양쪽이 거의 초일기에 몰린 상태 같은데요. 저렇게 날일자로 저공 비행 한 수는 삭감의 한 방법이죠. 보통은 위에서 어깨 집는 정도로 두는 것 같은데 좀 깊게 들어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보통 상변 쪽에 삼선에 있기 때문에 어깨를 짚어서 삭감하는 것이 그 하변 쪽의 흙 세력을 좀 살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앙 쪽으로 돌이 오게 되면 하변 쪽의 흙 세력을 좀 더 입체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금 붙여가는 수는 아주 재미있는 수인데요. 좀 특이한 감각이죠. 보통 끊고 드는 수인데요. 지금처럼 든 수는 끊는 수에 영향을 좀 미치자는 수 같습니다. 그 쪽의 뒷맛을 좀 노리는 수인데요. 보통이라면 바로 끊어가지고 활용을 하는 수인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응수할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고구로 지키고 말았네요. 반발한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발하자면 위쪽에서 젖히는 수 아래쪽에서 젖히는 수 그리고 화점으로 뻗는 수 등이 있겠습니다. 네, 대국 장면입니다. 첫 번째 맞이하는 승부처인데요. 지금 백 쪽에서 젖히 한 번 썼군요. 이렇게 된다면 흙 쪽에서도 한 점을 잘 활용을 해서 중앙 쪽을 주텁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끊는 약점을 이용해서 그 쪽에서 좀 효과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위에서 젖혀가니까 활용이 잘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밀어가는 게 좋은 수죠. 네, 하병과 같이 어우러져서 입체적인 바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양, 이 바둑의 모양은 골격이 흙은 세력적이고 네, 백은 실리적이죠. 백은 좀 실리적인데요. 네. 지금 돌이 저런 식으로 자꾸 쌓이면 하변 쪽의 흙 세력이 위력이 배가 되죠. 그렇죠. 네, 지금 끊어가는데 그 수로는 그냥 늘게 되면 계속 위로 막아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쪽을 뻗는 것이 보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김동엽 6단의 모습입니다. 김승준 5단의 모습도 보이죠? 네. 네, 김동엽 6단의 바둑은 좀 잡초성이라 그럴까요? 네, 좀 끈질긴 바둑을 두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야전에서 뼈가 굵은 그런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어갔는데요. 이 장면에서 그럼 해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아까 이쪽 삭감하는 수가 있다고 하셨죠? 네, 보통은 이렇게 삭감을 해서 네, 이쪽으로 밀게 되면 이런 모양이 보통 삭감의 한 방법이죠. 지금 이쪽 세력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칸 띄거나 두 칸 띄거나 네, 이쪽으로 또 갈 수 있지도 않습니까? 이쪽으로 미는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쪽으로도요. 그리고 또한 이런 식으로 두 칸 띌 수도 있는 게 보통 삭감의 방법인데요.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것도 역시 이 부분 쪽으로는 삭감의 한 방법입니다. 네, 누나는 게 김동희 육단의 의견에 이쪽으로 젖혀서 좀 삭감을 막게 되면 단수 하나 쳐놓고 이었을 때 아까와 같이 삭감하다는 이렇게 벌리기는 좀 좁으니까 이런 식으로 삭감하는 방법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조영수 기단께서 이쪽으로 늘어가셨죠? 부분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붙인 수가 좀 변화구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뻗어가지고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끊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가면 이렇게 뻗어서요. 이렇게 그럼 늘어야겠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빈삭감 놓는 것이 양쪽의 약점을 막을 수 있는 묘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 두 점을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나와서 막을 때 끊어갑니까? 끊어가지고 여기 단수로 축으로 몰리니까 그렇군요. 곤란하겠죠? 그렇다면 뻗는 수도 충분히 줄 수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세상으로는 반발을 하고 싶은 곳이었는데 호흡으로 지켜왔죠. 이 자리가 워낙 아픈 곳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흙이 아주 좋은 모양이 됐죠? 여기서 끊어왔는데요. 끊었는데 이수로는 보통 뻗어둔다든가 낀다든가 하는 것이 보통의 행마죠? 그러면 이쪽으로도 늘어가겠죠. 그러면 또 이어두더라도 그런데 여기를 끊은 것은 조금 의문 의문 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수 치고 늘어야겠죠? 늘어야 되겠죠. 여기를 젖혀 나가는 것이 젖히면 같이 주셔서 일단 여기 한 점 맞은 것이 이렇게 뻗은 것하고는 뻗는 모양하고는 전혀 이렇게 빠지면 이 세력이 좀 지워지는 수가 되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모양은 이 세력을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쪽이 깨지면 이쪽이 또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 자리는 꼭 단수를 하나 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좋은 자리였는데요. 이쪽으로 뻗어 이쪽에 안 치니까 그렇죠. 기대상 쪽으로 뻗어버렸죠. 당연히 뻗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쪽으로는 좀 두터워졌습니다만 이 머리가 나오므로 해서 워낙 좋아서 이쪽도 좀 약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백이 중앙 쪽으로 뻗은 수가 중앙을 삭감하는 그리고 좌상기 쪽도 좀 두텁게 하는 아주 다목적의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칸 띈 수는 역시 좋은 곳이죠. 대세의 요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띔으로 해서 좌우변 쪽의 흙 석점을 또 공격할 수 있고 네 그 하변 쪽의 흙 세력도 은근히 삭감할 수 있는 삭감하는 수죠. 상변의 석점이 아직 못 살아있는데 그쪽 손 빨고 둔 점은 아주 과감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도 좌변 쪽에 있는 흙도 도망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 같죠? 뭐 행마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쪽을 안 두게 되면 반대로 씌우게 돼서요. 흙도 어렵게 되겠습니다. 석점이 위험해지겠죠. 초반에 백이 좌상기 쪽에서 이선을 민수하고 좌변 쪽에 그 나릴 자로 변 쪽으로 간 것이 조금 완착의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상변 쪽에 중앙 쪽으로 한 점 쭉 뻗은 것이 네 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천하를 호려가는 요처라 어느 정도 대세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젖혀서 둔 것은 석점을 살려오자는 수죠. 그냥 잡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젖혀 이어서 두는 게 집으로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귀의 맛이 또 달라지죠. 조용수 기단과 김동엽 육단의 모습입니다. 조용수 기단은 우리 여류 바둑에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처음 국내에서 최초로 입단을 하신 거죠. 지금 준수는 지나가는 길에 응수는 물어본 것 있죠. 저 안에서 사는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바둑은 백은 좌상기 쪽에 집이 확실하고 도처에 집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흙의 집이라고는 아직 확실한 집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터운 점이 흙의 자랑거리가 아닐까요? 지금 화변 쪽은 여러 점 놓여 있지만 저걸 다 집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씌워갔는데요. 그 수는 일단 중앙 쪽을 살려보자는 얘기였습니다. 그 자리도 역시 대세 요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으로서는 지금 화변 쪽을 좀 깨는 것도 집을 좀 삭감한 것도 있겠는데요. 지금 어느 쪽으로 흙진을 삭감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자리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흙진형이 넓을 때 잘못 방치하다 보면 그냥 집으로 굳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절한 식의 침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부처관수는 좌변에 있는 흙마를 공격하자는 의도겠죠. 계속 공격하겠다는 뜻이죠. 일단 흙 모양도 좋기 때문에 화변 모양이 좋아져서 침입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화변 쪽에 자꾸 돌이 오면 더욱더 침투하기 힘들어지겠죠. 지금 는 거에 대해서 같이 또 밀어갔습니다. 저수로는 그냥 좌측으로 뻗어서 서서히 공격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강력하게도 하는데요. 여기서 조영숙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도 같이 맞서서 흰 벼루기가 시작하죠. 이 바둑은 중앙 쪽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놓은 자리도 형태상에 급서져. 네. 여러분들도 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저렇게 모양이 좋아야 됩니다. 일단 모양이 좋으면 뒷맛이 깨끗하고 그 이후에 두기가 쉬워지죠. 네. 오늘 조영숙 사범님께서 큰 실수 없이 아주 잘 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행마가 좀 순조롭게 나가고 있죠.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손을 빼게 되면 두 점 머리를 맞게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 늘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쪽은 형태상에 급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은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부처관수는 활용이 됩니까? 일단 응수 타진이죠. 만약에 위쪽에서 젖힌다면 끊었을 때 백이 응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쪽 교환 하나 해놓고 중앙 쪽으로 뻗어갔는데요. 이 점에서 손을 빼고 자 일단 좌변 쪽은 흙이 불안한 곳인데요. 손을 빼고 늘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요. 좌변 쪽이 어떻게 될지 흙의 입장에서는 하변 쪽을 주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네. 좌변은 아직 불확실한 곳인데요. 네. 지금 백이 마지막 초일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역시 그쪽은 뻗어놔야 되겠죠? 네. 그쪽을 안 뻗게 되면 석전머리를 맡게 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하변 쪽 짐 모양에 큰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좌변 쪽에 백도 공격을 가게 되겠는데요. 이쪽 변화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 쪽으로 공격을 하면 변 쪽에서 칩을 낼 수 있는 형태죠. 그렇다면 일단은 변 쪽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정수 같습니다. 이천 주단의 모습이죠. 일단 공격을 가기 전에 하변 쪽에 한 칸 뛰었는데요. 선수가 되겠죠? 일단 응수타진이죠. 하변 쪽을 손을 빼게 되면 백이 지금 한 칸 뛴 자리에서 또 한 칸을 뛰면서 들여다보면 하변 쪽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건 불가피했습니다. 한 점을 잡으면서 저변의 흑마를 공격하고 있죠? 언뜻 보기에는 제가 죽지는 않을 말 같은데요. 일단 흑 모양 전체가 탄력이 있는 모양이라 쉽게 죽을 모양은 아닙니다. 백은 여기서 공격을 해서 또 득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적당히 공격을 해놓고 우산기 쪽에 달려가는 것이 일단 큰 곳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막아간 수는 선수가 되겠죠? 일단 근거에 급서죠. 백이 거기를 손 빼면 가만히 뻗었을 때 아 뻗었을 때 응수가 없습니다. 붙이고 젖혀갔습니다. 흑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안쪽에서 두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흑 쪽에서는 지금 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깥으로 느는 수 안으로 느는 수 보통 감각으로는 위쪽으로 느는 것이 일단 일감인데요. 조형 속초 2단계에서 어느 쪽으로 들을지 궁금한 장면인데요. 안쪽으로 늘어갔습니다. 이렇게 늘어서 일단 봉쇄된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면에서 지금까지 변화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씌운 다음에 붙인 장면입니다. 이쪽은 손빼게 되면 뻗어서 이 속점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와중에 여기 선수 활용을 했고요. 이렇게 뻗었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뻗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쪽으로 어디 도망을 가야겠죠? 뛰는 것이 그러면 계속 밀고 나가서 밀고 가서 늘어야겠는데요. 그러면 보통의 공격법인데 이걸로서는 성이 안 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밀어갔는데 여기서 그냥 밟지 않고 바로 저간수가 또 강수였죠. 또 역습을 했죠. 네. 이렇게 막는 것도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 한 칸 띄고 가는 길에 이쪽으로 하나 교환을 해놓죠. 이렇게 젖힌다면 끊었을 때 응수가 없죠? 끊었을 때 양쪽으로 막 뽑게 되겠죠. 이거 잡으면 이렇게 뚫고 나오죠. 이쪽을 지킨 다음에 이 한 장이 잡히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받았고요. 맞게 됐는데요. 이쪽을 들게 됐죠. 역시 급소 자리입니다. 밀고 이런 자리는 막게 되면 화별이 작고 이쪽으로 준다면 굉장히 아프죠. 확소가 되죠. 형태상에 급소죠. 이렇게 늘어가니까 이쪽으로 교환을 하나 활용을 하고 여기를 잡았는데 중앙 쪽으로 공격한다면 이렇게 치받는 수가 선수가 들어서 있게 되면 혹을 쳐서 좌변 쪽에서 살 수 있는 모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앉는 것보다는 일단 실리를 득을 보면서 공격을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실리를 취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죠. 이쪽으로 안 두게 된다면 빠지는 수가 된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빠졌을 때 이렇게 막으면 끊었을 때 양쪽이 또 역시 약점이 생깁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뒀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사는 것보다는 일단 바깥쪽으로 흠을 남기자는 그런 의도 같습니다. 안에서 살 수 있으면 그냥 사는 것이 제일 편한데요. 이쪽은 미리 교환이 하나 있었죠. 살 수만 있으면 이쪽을 지켜서 확실하게 살아두는 것이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 마땅히 사는 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붙였는데요. 이쪽으로 돌이 자꾸 온다면 흙으로서는 일단 악수죠. 이쪽으로 누르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눌면 여기를 치받고 밀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막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럼 뭐 좌치고 한 칸 뛰나요? 일단 이쪽도 공격을 해보고 싶기도 한데요. 아직 흙도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여기가 선수가 됐기 때문에 유사시에 여기가 선수가 됐기 때문에 흙도 여기를 젖혀 나간다면 이 전체도 아직 못 살아있는데 이렇게 두는 것도 한 방법이죠. 실전에서 쉽게 느니까 이쪽으로 늘어갔죠. 이렇게 뻗어서는 일단 흙이 백의 울타래에 갇혔는데요. 어떻게 타기 할지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진행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어간 상태인데요. 아 거기서 붙여갔는데 김동엽 육단은 안으로 느는 거 말고 바깥쪽으로 느는 수를 생각했는데요. 그쪽으로 안 되니까 일단 붙여서 중앙 쪽에 끝내는 맛을 누리는 것 같죠? 역시 붙인 수는 김동엽 육단다운 어려운 수입니다. 보통이라면 지금 백이 둔자리에 붙인다면 어느 정도 안양이 확보가 되는 것인데요. 쉽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붙여서 난전을 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전체 형세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좌상기쪽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좌하기 우하기쪽이 일단 확실한 집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승부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하나 들여다봤는데 이어만 주나면 허령이 되겠죠? 네. 허령이죠. 여기서 벽이 이어줄 질문입니다. 자, 저렇게까지 흙이 어렵게 둔다는 것은 형세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거겠죠? 마지막 30초 하나 네. 바로 잊지 않고 옆으로 들여다보는 식으로 뒀죠? 백도 반발을 하네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부터 두고 싶어 하셨던 그쪽을 차단을 하러 가셨습니다. 네. 그쪽이 역시 중앙 쪽에 백대마를 끊는 급소가 되겠습니다. 네. 김동윤 6단과 조용수 2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백으로서도 지금 그 장면은 흙이 애초에 붙였을 때 위쪽을 젖혀서 가볍게 처리를 하고 우산기 쪽에 걸쳐가면 평범한 바둑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바둑이 아주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백이 반발하는 바람에 지금 반상은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백도 끊긴 형태가 네. 상변 쪽에 좀 약점이 있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선수가 된다면 좋겠는데요. 이지현 초단과 김승준 우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김승준 우단은 지난해 LG배기전에서 좋은 성적을 해서 바둑기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8강까지 진출했었죠. 다케미아 구단과 조대원 구단을 이겨서 아주 바둑기의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지금 끊어진 데에 대해서 밑으로 한 점을 잡았는데요. 능률 쪽으로 받는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쪽을 두는 것은 적당히 살려주고 우변적으로 진출을 하면 형태가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변적 흑대마에 주력을 했을 텐데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일단 중앙 쪽에 있는 선수 활용이죠. 하나 들여다봤죠. 일단 100도 끊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흑쪽에서는 초육기 두 번이 남았군요. 지나가는 길에 하나 끊어놨는데요. 이 수를 또 받게 된다면 또 활용이 되겠죠? 네. 활용이죠. 네. 일단 100은 다 고운고운 받아주는군요. 그러니까 저수로는 뭐 반발할 수도 있었겠죠. 중앙 또 변 쪽에 흑대마에 또 주력한다면 네. 지금 중앙 쪽에 일자로 그런데요. 보통은 보기 힘든 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마에 대해서 아주 힘이 있는 수입니다. 상대방의 행마의 리듬을 뺏는 그런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우직한 수지만 아주 강력한 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실전에서 볼 때는 쉽게 찾아낼 수 없는 수 같은데요. 아주 실전적인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앙 쪽의 백설이 자체를 못 쓴다면 크게 수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좌변 흑대마하고 수상전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이 우측으로 탈출구가 있다면 흙이 좀 위험해 보이죠? 과연 그쪽에 탈출구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번 바둑은 이쪽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요? 백돌을 일단 찔러서 아무래도 지금 대마싸움이 됐으니까요. 술을 줄이고 있는 사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호구를 두는데 약간 뭔가 좀 맛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하게 수상전을 들어가겠다는 순이에요. 그 자리는 유사시에는 흙이 뻗으면 선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먼저 젖혔는데 과연 그 수가 어떨까요? 상변 쪽을 먼저 들여다보고 이을 때 밀고 나오는 것이 더욱더 좋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호구 침대에 대해서 맞게 된다면 수가 나겠죠? 들여다보고 두 점을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준수는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그냥 맞게 되면 위쪽이 호구에 들여다봐서 아래쪽에 흙 두 점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바둑이 끝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승부처를 맞이해서 이지현 초단이 고심하고 있는 장면이죠. 일단 하나 나가 놨습니다. 자, 백으로서는 우측으로 탈출만 할 수 있으면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좌변에 있는 흙말들이 자체를 못 살아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백이 살게 된다면 그대로 밭은 끝나게 되겠죠? 네. 지금 한 칸 뛴 곳은 당연하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조용수 2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쪽에 봉쇄하는 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봉쇄하는 수가 있을까요? 네. 그쪽을 봉쇄해야만이 좌변 쪽에 흑뎀하고 수상전이 벌어지죠. 네. 지금과 같이 둔 수가 좋은 수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수입니다. 백전 노장다운 그런 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한 칸 뛰거나 나릴자 하게 되면 일단 백도 눈 모양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딱 붙인 수가 봉쇄를 하는 수죠. 거의 봉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쪽 중앙에서 젖혀서 어떻게든 두집이 나면 좋은데요. 두집이 잘 안 날 것 같죠? 자. 저렇게 젖혔는데요. 네. 여기서 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 하고 옆으로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과연 어느 쪽으로 줄지 궁금한데요. 아래쪽으로 눈 수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위쪽으로 하게 되면 좀 맛이 나쁘죠. 김동엽 일단 여기서 시간을 좀 쓰시는군요. 아래쪽으로 뻗어 갔는데요. 그럼 여기서 해설 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붙인 수는 이쪽을 붙이는 수를 보는 아주 심오한 순데요. 요수로는 그냥 안쪽에 이렇게 짐 모양을 만들면 쉽게 죽을 모양이 아닌 형태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하나 교환해 놓고 이렇게 해놓고 또 하나 들여가봤죠? 빠지고 이 수를 끊자는 수죠. 이렇게 끊는 데 성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잡아갔죠. 요수로는 이쪽에 좀 주력한다면 이렇게 뻗는 수가 보통인데요. 보통 이쪽 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도 있겠는데요. 맞췄게 밑으로 잡아갔습니다. 대기의 입장에서는 적당히 살려주고 이쪽으로 진출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능성 하나 이렇게 들여다본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또 이쪽으로 끊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늘어가는 수가 가능성이었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필연의 수순이죠. 빠지고 밀고 맞고 이렇게 젖혀갔는데 요수로는 이쪽을 먼저 이어준다면 이렇게 밀고 나가면 이쪽밖에 안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요기가 선수가 들어서 이쪽을 뛰어나간다면 조금 틀린 의미가 있죠? 이렇게 젖히고 빠지면 요기가 선수가 들으면 막아야 되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하는 수가 있죠. 여기 한집 나는 거랑 나가는 거랑 막보기가 되겠는데요. 막보기가 돼서 만만치 않은 형태인데요. 자체로 죽어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터져나가면 만만치 않은 형태인데 이쪽을 젖혀서 이렇게 교환되고 이렇게 띄고 이쪽으로 두고 이렇게 붙인 수가 아주 좋았죠. 그쪽으로 붙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빠져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아까와는 좀 다르게 됐죠. 이쪽 모양이 확실하게 한집이 안 나기 때문에 집이 불확실하게 반집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쪽이 이렇게 하고 막을 때 이렇게 하면 반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역시 일단 탈출구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쪽으로 두는 게 더 좋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마지막 수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의 수상전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일단 백으로서는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일단 먹여쳤는데요. 먹여친 수는 수상전으로 줄이는 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로 두집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상전 모양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 수상전이 누가 빠를까요? 지금 형태상으로는 흙의 수가 많다고 보이는데요. 과연 백의 입장에서는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백이 우변적으로 탈출만 할 수 있으면 무한정 수를 늘릴 수가 있는데 탈출이 만만치가 않네요. 지나가는 길에 하나 호구 모양으로 뒀는데요. 이것을 직접 그냥 맡게 된다면 저기서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맡게 된다면 한집이 선수로 나게 되면 안 되겠죠? 그쪽이 선수로 한집이 난다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위쪽 중앙에서 또 한집 나는 꼬부려가지고 맛보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네, 지금 이 구자로 간 수가 백의 안영을 반집으로 만드는 수죠. 자, 이제는 서로 수를 메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백은 탈출구가 안 보이고 네, 지금 초일기가 초일기하고 있죠? 네, 백 쪽에서는 한 번, 마지막 한 번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쪽이 승부처의 고비이기 때문에 더욱 힘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네. 과연 수상전이 어떻게 될까요? 이 장면에서 누가 죽었는지 벌써 알고 있다면 대단한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의미도 있죠. 그렇지만 일겸 봐서는 흑의 수가 좀 많아 보입니다. 네, 지금 단수 두 점 단수를 적었는데요. 지금 이 수는 흑의 수를 줄이는 수이기도 하겠죠? 네. 그냥 이을 것인가 아니면 좌변 쪽에 수를 늘릴 것인가 선수 활용이죠. 네. 지금 초혈기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수를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데서 얼른 떼 내려요. 네. 떼 내려야겠지만 단수니까 잡아야 되는데 네. 그 다음 수를 보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는 수죠. 마지막 30초 하나 일단 백이 때려내면 그 다음에 흙이 어디다 둘 것인가 거기에 대한 또 대비책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아마추어 팬들도 이 장면에서 수상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더욱 바둑 보는 게 즐겁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바둑을 좀 더 재미있게 보시려면 내가 저 앞에 바둑판 앞에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욱더 더욱더 빠져들 수가 있죠. 지나가는 길에 단수 안에서 쳐뒀습니다. 여기서 잡히게 되면 어느 쪽이든 잡히게 되면 승부가 끝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승부처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바둑판 위에는 공간이 많습니다만 그쪽 대마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쪽이 마지막 승부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쪽에서 어디부터 메워나가야 할지 보통 수상전을 할 때는 바깥쪽부터 수를 메꿔가는 것이 요령이죠. 지금 끊어간 수는 좋은 수죠? 일단은 변화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수죠. 그쪽 뒷맛이 좀 나쁘니까 일단 끊어갔습니다. 그쪽을 안 끊게 되면 백이 꼬부려서 백의 수가 늘게 되겠죠. 네. 수가 늘고 그쪽 흙이 놓은 자리로 또 넣는 수가 있으니까 네. 일단 뒷맛 좋게 그쪽을 끊었습니다. 수상전 차이가 점점 좁혀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수상전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백이 위기를 막고 있는데요. 여기를 교환했습니다만 아까 같이 수상전 하는 것이 더욱더 유력했었는데요. 하나 교환을 해놓고 여기를 젖혔죠. 그냥 받게 된다면 섣불리 받으면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데 꼬부를 수가 있죠. 이렇게 꼬부르게 되면 여기를 놓으면 살아버리니까 이쪽을 넣어야 되는데 한 칸 띄어서 한 칸 띄게 되면 봉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 자체로 못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수라도 할 수 있겠나요? 그렇죠. 흙이 위기에 빠질 수가 있죠. 일단 이렇게 하니까 여기를 한술 더 나야만이 집이 나는데 그때는 이쪽에서 끊어가면 이쪽에서 집이 안 나니까 버려지죠. 이쪽 하나 멀어치놨습니다. 그 교환을 하고 일단 여기를 단수를 치니까 이쪽으로 해돌이를 치고 단수 치고 이쪽을 끊어간 것이 뒷맛이 깨끗하죠. 이쪽 안 두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수가 늘죠. 네.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두 수가 늘고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있고 또 젖혀 나오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끊어져요. 깨끗한 수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지금 젖혀온 장면인데요. 이제 마무리 장면이죠. 수상견의 마무리인데 이제 서로 메꿔보면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별다른 변수가 생길 곳은 없죠. 술을 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인데요. 네. 지금 이어봤는데요. 백도 그렇다면 하나 더 하나 더 두 점을 때려놓는 게 득이 아니었을까요? 수상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쪽을 때리면 흑독 한 수가 늘어나니까요. 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먹어치는 수는 수상전을 하는 요령이죠. 역시 맥점이죠. 수상전의 맥입니다. 그대로 네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요. 자 백의 외수는 세 수에다가 한 여섯 수 정도의 모양이죠. 네. 그렇다면 흙은 몇 수 정도 될까요? 네. 한 일곱 여덟 수 정도의 형태인데요. 흑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흑쪽에서 이번 바둑을 이기게 된다면 중앙 쪽에 끊어서 승부수를 보게 된 게 승차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안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바둑이었는데 네. 부디 붙여서 변화를 꾀한 것이 승차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가면은 그냥 가면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히 수습했다면 집으로 만만치 않은 바둑이었죠. 네. 지금 수로 하나씩 하나씩 메워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네. 네 분의 대국자는 어느 정도 형세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급 정도의 수준이면 결과를 아시겠죠?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수상되는 알겠는다면 이 바둑은 어디서 잘못뒀는지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실 텐데요. 이제 끼워가니까 별다른 수 없이 이제 메워가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백으로서는 다섯 수 네. 흙은 공배만 보더라도 여섯 수 일곱 수 정도 되네요. 네. 거의 두 수 차이. 중앙 쪽에 흙이 죽게 된다면 승부가 물론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백이 그쪽을 다 잡는다면 흙도 모양이 큽니다만 그쪽이 죽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거의 종착점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용숙 2단께서 수상전한 기도 큰 무리 없이 아주 잘 희내고 계시기 때문에 김동력 6단께서 두시기 아주 편했으리라고 보는데요. 별 큰 실수가 뭐였죠? 다른 팀에 비해서 호흡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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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표정들이 안 좋군요. 네. 저 정도 되면 벌써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네. 저 시간은 오히려 그 마음의 정리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갔는데 이제 또 한숨 메우게 돼서 오늘 확실하게 안 되는 수가 보이겠죠. 위쪽에 단수치고 이었다고 보면 네. 두 분의 대북자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주 여유 있는 표정이라고 할까요? 바깥쪽에 흑의 수가 내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수상전으로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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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찝어봤습니다. 이거 해주면 안 돼? 지금 추석을 한 것 같죠? 네. 흑이 불개승을 거두었습니다. 역시 수상전에서 안되겠죠. 네. 김동엽 6단과 조영숙 2단 8강에 진출하셨습니다. 한 환한 얼굴로 국구 소담을 나누고 계신데요. 조영숙 2단께서 오늘 굉장히 선전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았죠? 그러면은 오늘 간단한 해설과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상전이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먹여치고 네. 잡고 그리고 이렇게 수상전을 하니까 네. 이쪽에 이어갔죠? 이어 놓으니까 결국 수상전에서 졌는데요. 이쪽에서는 안 이렇게 돼서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전에 뭔가 잘못됐던 것 같죠?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네. 이전에 좀 거슬러 올라가보자면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들여다보고 네. 잃고 이어가야 되는데 밀고 들어가면 이 장면에서도 흙이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서 네. 이으면 이어가야 되겠는데요. 백이 이쪽을 이으면 이쪽을 이어서 이제는 밀고 들어가면 이렇게 받지 않고 이렇게 호구를 쳐서 네. 여기 좀 수를 늘리는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만 된다면 아까처럼 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데 네.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죠. 이쪽의 안형을 뺏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들여다봤을 때 흙이 여기를 내면 여기에서 백이 이렇게 끊어서 끊어 가서 된 다음에 같이 뚫어 흙은 이렇게 뚫어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개가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모양 자체가 50집 이상이 나기 때문에 이쪽 집하고 이쪽 집하면 70집 이상이 또 나왔네요. 어느 정도 개가를 맞출 수 있는 곳인데요. 이쪽을 개가 바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이 한 65집 정도의 형태고 네. 그 다음에 백이 선수니까 네. 이쪽 모양이 있지만 백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아직 숨이 긴 바둑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하지만 이쪽으로 좁게 된다면 그렇죠. 이쪽으로 버티는 수가 네. 이 수가 선수가 들으면 네. 이쪽도 하나 하나 역시 이것도 선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 시정어 같이 붙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빠지고 여기 하나 밀어놓고 확실한 집을 만들어야죠. 이걸 안 해두면 여기를 끼우는 수가 있으니까 네. 나중에는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실하게 교환을 해놓고 이렇게 놓으면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막으면 확실히 사니까 그렇죠. 여기 한 집이 나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잡으러 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뛰어나가게 되면 네. 이쪽이 봉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도 역시 만만치가 않죠. 이쪽으로 터져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네. 잘 안 되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흑의 이 바둑은 여기를 붙여서 여기를 끄는 게 네. 승착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둑팬 여러분 오늘 바둑 재미있게 감상하셨습니까? 신세대 기사와 중경 기사와의 흥미진진한 한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